아마추어 골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알려드리는 친절한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골프 피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텐데요. 그 중에서도 샤프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에 관심이 좀 늘면서 샤프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사실 클럽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샤프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샤프트는 클럽의 척추다, 클럽의 엔진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클럽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클럽의 성능을 좌우하는데 샤프트가 70% 이상을 좀 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커스텀 돼 있는 골프채를 선택을 하지만 조금 더 잘 쳐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샤프트를 좀 교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장착해야 공을 잘 칠 수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조금 생겨나기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샤프트를 사러 갔는데 샤프트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만큼 진짜 인기가 많다면서요. 요즘 최근에 클럽 커스텀 제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면서 주문이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공장도 풀 가동이 되는데도 그 물량을 못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몇몇 브랜드 유행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오히려 인기 브랜드는 항상 품절이고 재고 없고 완판됐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노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프트 가격이요. 저는 듣고 깜짝 놀랐는데 샤프트만 그러니까 헤드 없이 그립 없이 샤프트만 굉장히 비싸던데요. 얼마짜리까지 들어보셨어요? 제가 들어봤던 거는 저는 한 천만원, 이천만원까지는 들어본 것 같고요. 어느 기사에서 제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천만원, 이백만원 프로 선수가 사용했다까지 들었고 제가...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수제 퍼터도 몇 천만원 한다는 거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요즘 보면 한 백만원짜리 샤프트는 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예전에는 선수들이 천만원 이상 피팅을 한다 이런 얘기가 구하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요즘에 일반 아마추어분들도 골퍼분들도 피팅을 하고 왔는데 몇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만큼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바꾼 만큼 타수도 줄어들면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 몸을 바꾸긴 이미 늦었으니 샤프트를 바꾸면 금세 잘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과 환상으로 큰 돈을 지불하면서 피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샤프트를 쓰든 연습은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샤프트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시기별로 유행하는 브랜드도 있고 또 주력 상품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떤 선수가 이 샤프트를 새로 껴가지고 이번 대회에 우승을 했다. 이러면 유행이 쫙 간다면서요. 예전에 타이거우즈나 유명 선수들은 그런 트렌드를 좀 만들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샤프트 업계에서는 프로 선수들, 유명한 프로 선수들을 갖고 샤프트를 활용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타이거우즈가 오렌지 뭐 이렇게 뭐뭐뭐 땡땡땡을 했는데 국내 프로 선수들의 한 60% 이상이 그 샤프트를 쓰더라고요. 그 투어 프로들이 타이거우즈를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예요. 그 샤프트를 다 따라 쓰다 보니까 아마추어까지 그 샤프트들을 다 찾더라고요. 어때요? 반응이 어땠어요? 저도 쓰고 있어서 좋더라고요. 따라 사신 거예요? 와 진짜 확실히 트렌드도 있고 조금 기술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바로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피팅에서 잘 맞은 적은 좀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피팅샵에 가가지고는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서 채를 딱 피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필드에 가져가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피팅을 할 때 좀 약하게 칠걸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피팅을 잘못한 거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제 주위에 많은 분들도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실내에서 우리가 100% 샷을 하면서 피팅을 했던 그 수치를 갖고 채를 좀 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어요. 추워지면 샤프트가 더 땅땅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럽을 우리나라 계절에 맞게 조금 더 연하게 좀 해야지 코스 나가서 편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용, 겨울용이 따로 있다고도 얘기하고 선수들도 조금 날이 좀 따뜻해지면 좀 강한 샤프트 그리고 날이 좀 추워지면 좀 약한 샤프트를 쓰기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옷처럼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또 더운 날에는 시원하게 옷을 입듯이 샤프트도 강도에 맞게끔 좀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거 피팅 돈 주고 했으니까 이거 사계절 내내 잘 맞아야 돼. 나 피팅 잘못했어.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